자 더 강력한 군사력을 우리는 구축을 해야 된다 이 정도 군사력으로 되지 않아 더 강력한 군사력 이제 돈이 있을 때 강력한 군사력을 마련하는 것이 보안 감옥과 군사하면 또 기갑부대 아니겠습니까? 예 기갑부대 막사 보병도 더 많은 이제 보병을 더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 뭐야 어디야 어 근데 보냈구나 어 이씨 어딘지 알 수가 없네 어디서 파워풀 시작하는거지 아 여기다 협상 수락하고 포기하면 되지 좋아 뭐 무슨 지금 한창 석유... 나 종교 필요 없어 가 이 새끼들아 아 근데 외국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타바레 옆에다가 어 교회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교회 옆에다가 주차장을 하나 지어 주는 겁니다 종교가 아 이거 59%인데 너희 뭐가 불만이야 뭐 인터테인먼트 직업 자유도 종교가 조금 없구만 예 종교를 조금 올려 두도록 하겠어 교회 다니러 매주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와야지 밀집화를 하면 주거 아 주거 품질이 야 전력 공급해 이거 전력 공급해 그렇지 주거 품질이 높아진다는데 이러면 예 주거 품질이 높아지고 주거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누르고 다 하면 안되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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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개로 해야 되네 어이 그 여기다가 어 여기도 지금 다 전력 공급을 하고 야 어느정도이지 와 역시 원자력이다 원자력 막 전력 공급 막 하고 있는지도 뭐 상관없어 역시 원자력이야 예 원자력을 지금 완전 그냥 항공모함이 드디어 해지가 되어서 우린 항공모함을 갖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얘는 다 끝 끝임 예 스마트폭탄을 이용해서 자 항공모함 야 항공모함 어 한대만 한대밖에 안되는구나 그리고 감시탑으로 어 어 쿠데타가 일어났을때도 막을 수 있게 여길 두르는 겁니다 좋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드는거지 크으 여기서 스마트폭탄 폭격 비행이 위력이 향상되면서 공격으로 인한 부스적 피해는 감소됩니다 족밥새끼들 내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새끼들 나오라 그래 소련 칭송하고 미국새끼들 제명해 제명 그러면 외교가 안되지 외교가 외교가 안되서 안됩니다 아 방문객이 왜이렇게 많아 우리 수익이 왜이렇게 이번시설 늘리고 산부인과 시설 늘려 군디네 높이 20 음 반응장갑 다했고 어 특수보병훈련 방탄조끼 좋았어요 스파이 자금강탈 살인면허 반응장갑 절대로 못맞는다 이거 이거 진짜 강력한 군사 군사력 병원을 더 지워야 된다고? 하 알겠어 병원을 더 짓도록 하겠어 병원을 군사시설 옆에다가 이거 하나 지워주고 그리고 병원이 이쪽에 없을거야 아마 내가 알기론 여긴 없어 지금 다 애들이 불쌍한 친구들 어디 지울 데가 없는데 진짜 아 그래 뭐 이런데다 그냥 하나 지워줘 그냥 네 하나 지워줘 지질 64%로 올랐고 말입니다 이제 또 관광업을 또 좀 발전을 시켜봐야 되는데 아 와 25,000원 컨트리호텔 있었나 우리 컨트리호텔 없지 컨트리호텔 하나 더 더 더 지어서 바로 여기다 카지노를 하는거야 좋아 바로 옆에서 카지노하고 회개하고 좋네 좋네 조금 더 만들고 싶은데 성당 2개면 종교 건물은 끝난다고? 알겠소 아직 멀었소 성당 2개로 아작내자 자 여기 군사시설 옆에다가 성당을 만들어서 네 성당을 만들고 그 다음 여기도 지금 종교 활동이 지금 좀 안좋아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나 하나 딱 인구밀집지역에 회개할 수 있도록 바로 여기다가 딱 붙여서 짓는거야 저 전력공급 다 들어가지 성당이 아니라고? 종교재판소 종교재판소 이런건 필요 없을거 아냐 11만3천이거든 성당 지었잖아 저게 성당 아냐? 헐 카카 교단 말고 다른거 있습니다 아 아이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하오 네 경관이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님들 여기다 하나 짓고 아 관광지에다 하나 멋지게 지어놔겠네 여기다 주차장 하나 딱 만들면 존나게 멀리서 막 올거야 헝금하러 그럼 나는 세금 존나게 때리는거지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장소가 뭐가 있지? 음 음 여기 성당도 가고 너네 여기 여기 가라 네 거기다가 주차장 하나 지어주고 이러면 많이들 올거야 많이 회개할거야 그리고 주거지를 아파트로 탁 한 놈 성당을 이용할 인구밀도가 있어야 될거 아냐 탁 지어주고 자 어때 쩐다 네 성당 쩐다 이거 아 공민이 당연히 날 지지하지 이건 뭐야 어 이것도 성당이야? 어 이것도 성당이네 성당 특구다 그럼 성당은 소비할 수 있는 수많은 인구가 필요해 자 역시 베드로홈 성당에 가시는 겁니다 좋아 자 자 자 소련 지지 미국새끼들 배달이 크 크으 쩐다 이거 종교의 자유가 대단하다 어 어 어 이렇게 내가 복지에 힘을 쓰고 있는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겠어 여기 행글라이더 날아다니는건 진짜 쩔긴 쩐다 이거 아 야 교육 봐 야 수출 봐 우리 대박 났어 야 핵개발 어 그래도 이거 발전소가 확실히 우나늄 발전소가 쩔긴 쩌네 전력 들어가 여기 변전소를 좀 몇 개 지워야 되는데 아 또 빛이 아 외노자가 왜 유정에 아무도 안 오지 거주자들도 여기 많은데 취업자가 없나 우리 고등학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대학교를 하나 더 지워야 되나 아니 저기는 그냥 이 형 역시 이 형은 트로피코 할 때 가장 빛이 날 이 새끼들 이 조밥 새끼들 비로 집중 투 투입 반란군 새끼들이 어 웬일로 우리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라 외국인 노동자 강력한 군사력을 보고도 이르시나 이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시네 야 어디냐 아니 조밥 세계 야 우리 지금 전투기 날아가는 거 봤지 우리 강력한 지금 군사력으로 아니 이거 이거 두 부대야? 세 부대 정도 되겠네 우리 간다 지금 간다 역시 강력한 군사력이다 내가 빨리 스마트 폭탄 던져 아니 스마트 폭탄 자율 공격 좋아 없애버려 얘네 폭격해라 폭격 오 얘네 아예 그냥 국회의사당으로 오네 이 조밥들이 수락 수락 군사기 두채 벌써 4개 5대 졸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불리므 야야 이씨 Forex 야 야 너무 mü식한 방법 쓰지 마라 진짜 뭘 그땐 전투기를 проект 닫다가 스마트 폭탄 던지고 그러냐 아 어 아 씨 오 오 집주의 지도자가 파산을 하면서 친구가 좀 매수를 조금 해야겠네 반란군 매수를 좀 해야겠네 반란군 다 매수를 하는거야 어차피 밑에 딸린 식구들이 자꾸 짜증나게 할거란 말이지 다 매수한다 본보기로 이 새끼 유복한 새끼만 추방 니 제사는 다 내꺼고 자 영상보면 음식이 25 슈퍼마켓 슈퍼마켓이 슈퍼마켓을 많이 써야겠네 주거 밀집지역에 슈퍼마켓을 짓는게 좋아 자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별로 좋지 않아 슈퍼마켓을 존나 많이 지어 놓는거야 자 여기 있습니다 슈퍼마켓 넌 뭐야 좋아 71% 지지율 자 그리고 관광업이다 저희 관광업이 행글라이더다 자 아 행글라이더 야 빽빽하게 이거 아 행글라이더 지울 데가 없어 이제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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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지워 여기다 행글라이더 여기다 지워 좋아 라이더클럭 저 파업하는 새끼들 저거 뭐지 저 파업하는 새끼들 저거 뭐지 뭔데 행글라이더 어 촘촘히 지어 놓자 야 이거 빨리 다 지워 빨리 빠른 건설 빨리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좋아 행글라이더 빨리 다 짓고 다 지워 다 지워 좋아 엄청나구만 어 지금 방금 비행기 못 날았다 아 비행기 이제 비행기 저쪽 날아야지 이쪽으로 나는게 아니라 아흠 공장수 14개인데 이걸 낮추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지 예 수퍼마켓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좋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수퍼마켓에서도 피규어를 팔게 됩니다 역시 현실 산실 인사 용기 산실 산실 고기 어 공기를 고기 근데 여기 유정이 있잖아? 강력한 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부두를 만들고 고기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내 특권을 드리겠소 아니 이거 뭐 이래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고기다 고기 아주 좋은 나라지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어어 길이? 좀 요렇게 가도 되겠지? 좋아 자 뭔가 지금 되고 있어 행글라이더 날아다니는 거 봐라 이거 이거 도시에도 아 도시에도 저기도 어 여기도 카바레 좀 지어줘야 돼 좋아 안양의 인더건으로 만드는 거야 자 여기도 카바레 하나 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행글라이더 한번 날리는 거야 그렇지 이런데도 한번 이렇게 길거리 해갖고 이렇게 한번 날리고 한 두어 개 정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카지노가 또 있지 않습니까? 카지노니까 하나 다 공장에서 얼마나 야 현대자원차 그런 근처에도 막 장난 아니잖아 거기 막 되게 막 술집하고 막 먹거리 많잖아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오페라 극장 그냥 딱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이 지적인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 그리고 네 아파트 몇 개 지어주면서 얘네 근무하는 데들도 좀 먹고 살라 이거지 여기 사택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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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주고 아 발랑운 새끼들이 지금 잠깐만 걔네들 뭐 오든 말든 난 좀 할 것 좀 해야되니까 요거를 길거리에 딱 이렇게 지어가지고 라운드로다가 어 좋아 딱 좋아 야 발랑군 어디갔냐 조촐할걸 야 여기는 왜 사람이 없어 외노자 강제두동 발랑군 우두머리 처치 야 너무 또 과격하게 저거 야 비행기 야 과격하게 제업하지 말라니까 아 저걸 뭐 미사일 쏠 생각을 하냐 자동체 보 괜찮지 여기 아마 주차장이 없어서 얘네들이 좀 그런가 예 아 사택을 좀 지어줘야겠는걸 그러면 뭐 단독주택 좀 몇개 지어주자 자 여기다가 단독주택을 몇개 지어주는거야 자 사택 사택처럼 요렇게 요렇게 좋았어 와 복지 개쩐다 진짜 이런 복지가 세상에 어딨냐 헐 뭐야 또 이번에 어디야 이제 찾기도 힘들다 너무 커졌어 어디지 야 이 유정은 뭔데 거부한다 이 새끼들이 어디서 파업인지 지금 볼 수가 없 니네 보이냐 지지율 77% 야 행글라이더가 군사기지까지 날라오면 어떻게 해 아 저것도 정신머리 없네 저거 행글라이더가 군사기지까지 날라와서 야 이거 빨리 지어라 이거 그래야 여기가 근무환경이 올라가서 근무환경이 올라가질 않는데 어떻게 하면 근무환경을 올릴 수 있지 야 관리자 노조간부 채용 좋아 그리고 2번 시설 3부니까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병원이 아마 어딘가에 있을거야 내가 이제 어디 지었는지 이제 기억이 나지를 않아 이제 또 야 학생수 얼마였냐 15명 좋았어 야 이거 뭐 부시고 갔네 얘네들 아 모두 재건 상너무 것들이 이걸 부셔놓고 갔네 야 이거 왜 빨리 안기어져 건설사 하나 더 지워 건설사무소 좋았어 건설사가 부족한지 지금 동시에 여러가지를 해 놓으니까 시가공장 잘 돌아가고 있고요 와 치험률 좋습니다 예 같은 양이 안되면 치지양이 증가 좋았어 지역 봉사해 지역 봉사하고 어 어 카바레 왜 노동자가 없지 슬롯머신 아니 이거 왜 어 이제 이제 한 명이 들어오는군 예 취업을 해야지 애들이 자 저택 어 유복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 자 이거 다 배전 다 정기 넣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촛불 키고 사네 얘네들 여기도 이제 주거가 전력공급이 하나도 안됐네 이거 나중에 이 초5층 아파트로 다 바꿔버릴 거거든 역시 관광업이 관광업이 지금 잘돼서 야 이거 소통교육 잠깐 여기 14명 어 고등학생들 정말 많아지겠는걸 이제 고등학생들이 많아져서 여기도 막 배전 넣어 배전 넣어 배전 넣어 설마 아 이거 진짜 이거 한 번에 다 하는 거 없냐 컨트롤 누르고 안되나 이거 시프트 누르고 안 돼 이거 아이씨 이거 언제 이거 다 하고 있어 좋아 15만 7천 예 15만 7천입니다 여기를 아 종류별로 일단은 다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자 지지율 82% 하아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잠깐만 원자력발전소가 아직도 괜찮습니다 야 확실히 원자력 넣으니까 이거 뭐 원자력발전소 하나로 끝나는구만 야 석유수출 얼마 안 남았어 이것만 해야돼 이거 뭐야 외국인노동자 2명 4명 오염이 증가하지만 유정이 생산한 오염이 아 몰라 몰라 그딴거 없어 오염 뭐 증가해도 뭐 야 빨리 외노자 빨리 데리고 와라 파업이 어디지 여긴 또 왜 안돌아 아 나 진짜 아 지지율이 79%나 되는데 반란군이 있단 말이야 반란군 지도자를 잡아 죽여야겠다 어딨냐 반란군 아 아니 얘네 왜이래 아니 미사일을 갖다가 야 야 처치해 이 새끼 아 싱 신문사 유료광고하고 황색신문 좋아 어? 여기 왜이렇게 여론이 안좋지? 어 여긴 왜이렇게 여론이 안좋아 군사기지가 몰려있어서 그런거 같다 음 여론을 내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티비 방송국을 와 여기는 괜찮은데 파라다이스인데 여기가 군사기지들 때문에 썩었네 좋아 군사특구에 어 티비 방송국을 만들고 이쪽은 괜찮습니다 이쪽은 네 이쪽은 괜찮고 여론이 이쪽이 안좋아 이쪽 조금 안좋긴 한데 방송국을 하나 이거 딱 지어서 이쪽 주변에 여론을 여기구나 파업 협상 뭔데 음식만족도 걱정하지마 음식만족도야 뭐 니네 금방 올릴 수 있어 음식 36 밖에 안되네 어홀 어 여기 지을 데가 없는걸 좋아 여기다 내가 이거 하나 슈퍼마켓을 하나 지어주지 17만 2천 강력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강력합니다 자 여기서 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어 뭐야 아 노동자가 왜 없어 내가 주차장 만들어 줄게 니네 이제 주차장 쓸 수 있다 갈라 시설에 노동자가 안오는것은 근무환경이 안좋아서 입니다 건물들의 예산을 늘려 근무환경을 울려주시옵소서 좋아하나 말도 안된 소리 마시오 지지율 아..발랑군을 반랑군 지도자 새끼가 있구만 일단 매수를 하고 풍부한 새끼를 추방을 하며 풍부한 놈들을 다 추방을 하자 쌍너무 새끼들 충성스러운 스파이 좋아 이 큰 나라에 은행이 없단 말인가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은행을 만들 때가 됐다 자 은행을 좀 멀리 만들어 놓자 여기도 도로를 이어나 요렇게 먼저 포대 난다 저 사람 많이 만들면 안된다고 그랬지 내가 여기도 이어나 아 저기다 공원을 다 때려박아가지고 오호 오호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구만 예산 늘렸는데 왜 안오지 왔다 아 나쁜 새끼들 좋아 77% 졸업자 9 대학... 대학생 좀 적네 금융특구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 빠른건설 야... 여행자보험 크... 비자금 만들까? 아이... 아서라 아서 굿쇼!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건설하면 다음 시스테로 갈 수 있고 어렸을던 시절 기후환경은 고사하고 일자리 구하기에 급급했던 우미한 민주주의 핵개발 프로그램 프레스덴트! 아무래도 핵이... 핵이다! 여기를 우나늄특구로 만들면서 강력한 핵이야말로 강력한 핵개발을 할겁니다 자 핵이다 핵! 야 빠른건설 좋아 너네들한테 내가 주차장을 주지 좋았어! 현대! 이제 현대는 아 나 발랑군 새끼를 다 죽여버려 야 기관총 넣어 기관총 완벽해! 축하드립니다! 우리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하셨습니다! 자 연구하는데 온수 호화비행 인터넷 급수 수경농장 스위스 미래 미래 소재 와 개쩐다 이거 아니 니는 자꾸 거기 미사일 한마리 얼만데 자꾸 불을 붙이고 그러냐 아무리 발랑군이 밑단지면 가루로 만들어버리네 외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 석탄 보크사이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지 오 석유가? 야 이거 석유가 또 되는 장사가 들어왔네 강철 입지가 안좋습니다 이거 미국하고 지금 입지가 안좋아요 음 사치품은 지금 아무도 안사고 있고 대사관의 중동초청 아 뭐야 이제 중동이들도 오는거야? 그러면은 대외관계가 이거지 사무소 이게 또 나중에 쩐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돈을 갖다가 그냥 그냥 주는 고유건물입니다 군데군데 지어놓으면 좋습니다 이거 사무소 같은거 군데군데 지어놓으면 이게 또 쩔지 자 대사관을 모여 짓는게 좋지 좀 관리하기 편해 아 운송사를 저기다 박아놔가지고 어이 진짜 씨 그래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좋아 전기 많이 먹는다고 괜찮아 우리는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어이 씨발 안되겠다 효율 효율 증가 자동차 도망쳐 제일 싼데 오 지열발전에 오오 방금 봤냐 야 이거 적대적 핵개발 프로그램만 하면은 웬만한 외세들은 우리를 못 덤들꺼야잉 자 우나눔을 농축하자 우나눔을 농축하면 적대적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관광업이 또 아 전력부족에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수에 따라 수에 따라 수익이 발전하면 발생하면 여기도 쩌는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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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알바퀴 따악 딱 하고 뭐 작은 지진 정도야 에 저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시즌 뭐 아파트 하나 뭐 뭐 아파트 한채라는데 뭐 나중에 시간나면 뭐 이게 아파트가 하도 많이 남아가지고 야 니네 왜 또 안들어가냐 수에 와 26만 천 강철이 없고요 도쿠사이트는 지금 들어왔는데 강철이 지금 빨리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핵개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적대적 핵개발이란게 또 따로 있습니다 스마트폭탄 이제 또 할거 없나 음악방송 텔레마케팅 좋아 텔레마케팅 음악방송 야 여기 왜 이렇게 여론이 안좋아 아 이상하네 여기 다 여론좋은데 여기 밑에 하나 더 있지 좋아 음악방송하고 텔레마케팅하고 존나 팔아 제껴야 돼 자 연구가 아 아직도 연구 지금 24달이나 남았습니다 17만인데 군사특구를 군사특구를 조긍사특구를 가처럼